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매일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증시가 어느 정도 하방에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연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코스닥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날 4%대 가까운 강한 반등을 보여줬고요. 그날 있었던 현지 시간 기준으로 미국 증시 자체는 나스닥이 3% 가까운 하락을 해서 이번 주 월요일 우리나라 증시도 힘든 증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경과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결국에는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11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FMC까지 연준 의원들이 발언을 할 수 없는 곧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기존 시장 같은 경우는 호재도 악재를 받아들인 시장이었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좋은 호재 뉴스가 나오면 어떻게 보면 그게 기폭제, 트리거가 돼서 증시가 또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계속적인 우상향은 없습니다.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주신다면 제 개인적으로 항상 강의를 하기 앞서서 얘기 드리는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라고 저는 똑같이 또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기술적으로는 60분봉이나 1봉상 역배열 이격을 좁히면서 2평선을 수렴하고 어떻게 보면 캔들이 2평선을 다 뚫어내면서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대부분 이런 기업들은 오늘 사례로 설명드릴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실적 자체가 작년 한 해 영업이익보다 이미 올해 상반기에 실적이 더 번 기업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주가 지수 따라서 크게 밀렸지만 리바운딩과 되돌림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핵심적인 포인트는요. 결국 이번 9월 달 하락장에서 지수가 10% 정도 하락한다고 했을 때 개별 기업들은 더 큰 하락폭을 보여줬을 겁니다. 그럼 똑같이 하락한 것만큼 코스닥 지수가 다시 올라간다고 했을 때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지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줘야만이 전반적으로 내 계좌가 우상향할 수 있다는 모습을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실 텐데요. 결국 그 전제 조건은 제가 항상 얘기 드렸던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 드리자면 고환율 시기다 보니까 수출형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들을 사실 계속적으로 지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일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두시면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조금 더 추매를 해서 수익 매도를 하실지 아니면 가능성이 좀 저조하다 싶으면 과감하게 손절을 하는 방향을 선택할지에 대한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 6, 7월 하락장보다 지금 9월 달 하락장은 지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반등 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고점까지는 전고점까지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기업들의 이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되면서 증시에 상반응 갖춰진 모습이기 때문에 꼭 제가 얘기 드린 부분들을 좀 염두하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신다면 되게 얽혀있는 이 실타래들을 풀어가시면서 조금의 실마리와 해답을 찾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 종목으로 노란 채널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지만 채널을 좀 오시면 제가 장중에 시황 브리핑이라든지 어떤 오늘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테마들 그리고 기술적으로 그리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꼭 열심히 노란 채널 추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방법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추가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노란 채널 추가가 바로 되시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답신으로 갈 겁니다. 그럼 편하게 스마트폰에서 문자 내용 하시고 내용 확인하시고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요. 샵 37715 문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참여할 수 있는 링크와 참여 코드까지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요. 험난한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해적 인사이트가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신다면 순탄하게 아니면 이번 반등장에서 조금 더 좋은 수익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부터 먼저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가 분출된 실적 급등주를 공략할 수 있는 타점 잡기라는 주제라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부분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30% 올라가는 급등주 아니고요. 사실 저는 그런 주식들 투자하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다리부터 머리에서 다 먹겠다고 하겠다는 자체가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10% 올라간 거를 30% 간다고 20% 먹는 게 저는 크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차라리 하반 경직성이 탄탄하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바닥 꺼내서 차근차근 모아가면 편안한 투자할 수 있고요. 주식 투자가 어떻게 보면 노이로즈가 아니라 내 자산을 증시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투자 상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포커스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단기간에 시세가 분출됐다가 조정받고 있는 자리들 사실 그동안 많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여기가 바로 엔차 패턴의 시초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패턴을 좀 얘기 드려보자면 한 번 바닥을 만들고 다시 한 번 이런 자리들 역해드 앤드 숄더죠. 그렇죠. 역해드 앤드 숄더 왼쪽 어깨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있다면 오른쪽 어깨가 높다고 했을 때 신뢰도가 좀 더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보였던 기업들을 다음 이번 9월 하락장에서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받는 이런 자리들에서 공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그동안 활용했던 정배열 지지라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동안 강의 드렸던 내용들을 숙지하셔야 많이 오늘 드리는 강의도 이해도가 높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여러 번 듣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술적 분석 소아주 시즌 2에서는 제가 기술적으로 매수를 잘 잡는 타이밍에 대해서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어닝 시즌입니다. 어닝이라는 건 돈을 벌다라는 뜻이고요. 말 그대로 실적 시즌입니다. 각 기업들 상장사라고 한다면 대부분 기업들은 한 분기 동안 돈을 얼만큼 벌었는지에 대한 실적 발표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이거는 특정 기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나라 공시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내용은 꼭 아시면서 내가 아무리 기술적으로 뛰어난 트레이딩에 능한 투자자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1Q, 1쿼터 1분기라고 하죠. 1분기를 한다면 한 해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거고요. 그 분기가 끝난 영업일 기준으로 45일 이내에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월 15일이라고 대략적으로 좀 적었고요. 분기가 끝나고 나서 45일 이내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해야 됩니다. 뭐 이따 또 얘기는 나오겠지만 이따 시즌이 지나면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분기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하기 않을 경우에는 상장 폐지 대상 심사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사실 위험성이 높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내용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잘 버는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포인트일 거고요. 저는 뭐 제가 단 한 번도 공부했던 종목들을 상패를 다했다거나 이런 리스크가 없었는 건 결국 저는 돈 잘 버는 기업들에 투자를 했고요.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로 기술적으로 좋은 기업들을 투자했기 때문에 항상 좋은 투자 퍼포먼스를 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고리타분하고 다 아는 내용을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3분기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의 기간이 끝났고요. 똑같이 45일 이내에 분기보고서를 자출을 해야 됩니다. 11월 15일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최종 제출 기간이 주말 그리고 휴일이라고 했을 때는 차 영업일까지 넘어간다는 부분들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빨간색으로 볼드 처리를 해놨는데요. 올해가 끝나게 되면 한 해치에 해당 실적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사업보고서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1분기와 3분기는 분기보고서라고 하고요. 반기가 끝났기 때문에 2분기가 끝나면 반기보고서 제출이라고 하고 1년 치는 사업보고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많은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회사가 어디 업종에 있고 수주장고가 어떻게 돼 있고 어느 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크고 이런 부분을 보신다고 한다면 꼭 정기보고서들을 보셔야 되고요. 정기보고서라고 한다면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가 되는데요. 한 해 사업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분기, 반기 보고서보다 두 배 긴 기간인 바로 9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고요. 12월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3월 31일까지 제출을 하게 되면 됩니다.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특히 3분기는 어떻게 보면 한 해의 농사의 4분의 3을 75% 정도를 진행 진청률을 보인 기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거 다 연결이 돼 있는데요. 작년 영업이 한 해의 실적보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좋은 기업은 3분기에 그리고 4분기에 아무리 실적이 안 좋아도 작년 실적보다 좋을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한 해 치의 실적을 지금부터 반응할 시즌이 됐고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실적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좀 가져왔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얘기를 이번 소학주 시즌2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이 저는 곧 주가도 성장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적이 좋아져야만 주가도 올라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투자해야만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적인 테크닉적으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거는 기술적으로 하자는 얘기고요. 항상 얘기드리는 이 실적을 토대로 저는 PER 분석 PEG 분석들을 하고요. 해당 기업이 지금 주가 자체가 고점 부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들을 저는 기본적 분석 실적 분석 기업의 내재같이 분석들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들 반쪽짜리 투자가 아니라 기술적 분석도 잘하시고 기본적 분석도 잘하셔야만이 좋은 투자 퍼포먼스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부분들 결국 실적이 없으면 수익도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과거 5년 동안 꾸준히 성장했던 기업들은 미래에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DNA가 있고요. 그 뜻은 결국 그 회사가 시장 점유율 MS가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지금 같은 불안기에서 3위, 4위, 5위 사업자가 도태될 때 해당 1위 사업자는 3, 4, 5위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더 높은 시장 지배력을 가져갈 거라는 거기 때문에 꼭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꼭 보셔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지격도로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강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꼭 명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주로 보이는 포인트는 바로 이런 포인트들입니다. 해당 기업이 이게 주가 흐름이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우상향 되는 이 그래프를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한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결국 적정 주가도 계속적으로 높아진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실적과 적정 주가는 같다는 게 기본적 분석의 기본적인 논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게 되면 고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회사의 실적보다 주가가 높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이들 표현들을 하죠. 고평가 대안의 판석들 단순히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30% 하락했다고 해서 투자를 한다? 이건 되게 1차원적인 투자고요. 이런 어떤 고급적인 스킬 분석이 들어가시고 기본적인 분석을 하셔야만이 정확한 기업의 주가에 대한 가치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또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여기고 해당 실적은 이렇게 좋은데 주가는 밑에 있다. 결국 이 자리가 저평가 자리가 되겠죠. 그렇죠? 단순히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했나라고 단순하게 접근한다고 한다면 좋은 투자 성과물을 만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 실적에 대한 분석이 가미가 돼야만이 그리고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 들었던 사례의 종목들도 보시면 실적이 이미 올해 상반기에 작년 1차에서 번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중바닥 만들면서 저점 높일 때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들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는 거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계속적으로 제가 이 두 개에 대한 밸런스를 잘 갖추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드리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정 주가보다 높이기 때문에 이건 오버슈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 자리에서는 손절을 하시든 아니면 가장 좋은 사례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 아니면 적정 주가보다 쌀 때 들어가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평가일 때는 가급적으로 투자를 지향해야 된다. 다만 분석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부분을 얘기 드리겠고요. 결국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PER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얘기 드렸던 PER은 30배가 넘어가는 기업들을 저는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피가 높은 기업들은 가급적으로 투자를 좀 지향하셔라. 물론 고성장 산업이 담보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산업군은 예외일 수 있다는 부분들도 매번 같이 얘기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실적이 과거에도 좋고 미래에도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 근데 주가가 싸다라는 판단을 했을 때 결국 그 구간구간 안에서 눌림무 구간을 활용하자라는 게 오늘 포인트고요. 그동안 시세를 잘 분출했던 기업들이 조정받는 자리들 어떻게 좀 공량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쪽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는 회사가 주가가 적정 가치보다 낮다라는 판단을 PE하려든지 PEG 투자법을 통해서 하실 필요가 있고요. 결국적으로 그런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은 핵심적인 자체 기술력을 통해서 압도적인 MS를 가져가면서 여타 경쟁사들이 진입할 수 없는 그 진입장법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독보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기업들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이라는 판단을 하고 나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셔야만이 지금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좋은 투자 퍼포먼스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리는 부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뛰어난 기업들은 이런 부분에 해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따 또 설명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강조해 드리는 얘기입니다. 너무 지겹고요. 사실 저도 수차례 강조해 드리긴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 분석 꼭 열심히 하시고요. 적어도 이번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1년 3분기 대비 얼마큼 나올지 또는 지난 분기죠. 2분기 대비 실적이 얼마큼 좋게 나올지에 대한 그 정도에 대한 판단과 고민을 충분히 하실 시점이고요. 결국 그런 기업들이 지금 기술적으로 나오는 반등 자리에서 조정을 받고 이런 자리에 다시 한번 슈팅이 셀게 나올 거라는 부분들입니다. 1차적인 기술적인 반등은 어떤 기업들이든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두 번째 조정을 받았을 때 추가 하락을 하느냐 아니면 올라가느냐에 대한 기록점에 놓고 본다면 여기서의 판단은 바로 실적이 된다라는 부분들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이런 자리를 공략하겠다라는 판단들 실적에 대한 훼손과 변함이 없는데 지수 따라서 급락을 하면서 개별기업 주가가 하락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략 포인트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의를 할 때도 사례로 가져오는 기업들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잘하는 기업을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실적이 변함이 없는데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건 가격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공략하자라는 게 제 스탠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정보를 안다는 건 주식시장에서 사실 저는 불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좋은 기업들 안에서도 1차 파동에서 투익 냈으면 2차 조정을 받았을 때 2차 파동을 노릴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은 걸 아시려고 한다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그리고 그동안 강의 드렸던 내용들을 보시면 정말 핵심적인 줄기만 놓고 방향성을 놓고 본다면 주가 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개별 기업 그리고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적과 오멘텀 그리고 기술적인 위치들을 같이 보신다면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 그리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투자 성과본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리고 좀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 6, 7월 장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번 9월 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락장이 크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조정은 과도한 하락이고요. 가격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겼기 때문에 이라는 부분들을 얘기 드리면서 오늘 이제 서두가 길었는데요. 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그대로 급등주라는 걸 제가 한문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급할, 급자 그리고 오를, 등 급, 등 주식은 당연히 구루, 주를 쓰죠. 그렇게 되면 급하게 올라가는 주식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저는 상대적으로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급등주라는 건 사실 급하기도 올라가고요. 급하기도 하락을 합니다. 이런 거는 좀 한번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복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냥 그냥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셨을 때 어느 정도 업사이즈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좋은 기업들이 저가 매수 상태에 있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공략한다고 포인트를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손놀림도 굉장히 빠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기민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있는데 쉽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저 역시도 매매를 많이 하는 거는 굉장히 지향을 하는 스타일이고요. 지향이 아니고 지향입니다. 안 하려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내가 급등주를 따라서 열심히 투자 트레이딩을 한다고 했을 때 막상 결과물을 놓고 본다면 좋은 투자 성과물을 만드시는 분들은 저는 많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좋은 기업을 좋은 위치에 산다고 한다면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본다면 마음도 편하고요.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은 사실 크게 올랐다 크게 내리기 때문에 어느 순간 또 내가 산 매수가까지 내려올 수 있는 행태를 많이 보이는 게 바로 급등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 필요도 있고 잘 팔아야 되지만 매수 매도를 매우 잘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매수를 편하게 해놓으면 매도는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부분에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제가 바라보는 급등주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저는 지향을 하고 싶습니다. 급등 나오고 했을 때는 저는 가격적인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이 뜻은 PER 기준으로는 밸류 PER 높아졌다라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바로 중단을 할 거고요. 충분히 거기서 마무리하고 나올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욕심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찬찬히 올라갈 주식인데 빠르게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체할 수 있는 상태도 많이 벌어질 것 같고요. 저는 솔직히 그런 투자는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격에 사서 좋은 가격에 판다. 물론 이 과정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많이 분석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엇박자 나실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지향을 하시고 어느 정도 제가 하고 있는 이런 투자 방식에 대해서 10개 종목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한 3에서 4일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편안한 투자 방식도 있었구나라고 충분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굿둥주는 그날 당일을 골라가서 이런 굿둥주가 아니고요. 굿둥 최근에 우상한 시세를 분출했다가 지수 따라서 조정받는 이런 자리에 대해서 오늘 저는 공략하는 포인트를 가져가겠다는 부분들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그동안 얘기 드렸던 거는 시세가 분출되기 전에 공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노란 채널을 많이 추가해 주시면 제가 계속적으로 강의했던 자료도 PDF 파일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장 시작 전에 브리핑한 내용도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관심 있게 보실 종목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시세를 분출했다가 조정받는 기업들 공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료들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종목들까지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좀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상세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을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기 때문에 편하게 추가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답신으로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갈 거고요. 스마트폰에서 클릭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채널 추가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가 바로 되고요. 샵 3772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링크와 코드까지 같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추가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설명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계속적으로 우상해 하던 시세를 분출해 오던 기업들이 주가를 조정받을 때 이런 자리에 어떤 포인트를 갖고 어떤 기술적인 테크니컬 부분을 활용해서 공략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1번 항목에 대해서도 당연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왜냐하면 상승 1파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조정을 받고 상승 2파가 나오는 구간에 대한 설명들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 그동안 설명드렸던 게 너무 많은데요. 거래량도 있었을 것 같고요. 거래량이 실렸으면 당연히 매집봉 나왔던 자리들에 대해서 공략 포인트를 가졌을 수 있는 부분들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급등 후 정배열에서 지지를 받는다. 이 뜻은 사실 정배열이 단기 입형선이 중기 입형선에 지지를 받는다는 포인트를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어요. 조금 더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단기 입형선 그리고 중기 입형선 장기 입형선이 이런 정배열 상태에 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공략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이 될 겁니다. 바로 21 입형선 61 입형선 1년 입형선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런다고 했을 때 21 입형선이 내려오면서 지지를 받는다. 첫 번째 공략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지수의 어떤 바닥에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 번째 공략 포인트는 이 부분까지 대한대가 추가 매설을 하겠다는 전략을 세운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만약에 이탈을 더 추가적 이탈을 한다? 이때부터는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니면 여기가 1차 공략 포인트가 되겠고요. 아니면 여기가 2차 포인트고 2차 이제 손절가가 되겠고요. 만약에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고 여기를 안착한다고 했을 때 그렇죠? 이때는 다시 한번 공략 시점을 볼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배열 단기 입형선이 지지를 받고 리바운딩이 되는 이런 자리들 바로 이런 포인트를 바로 정배열과 지지받는 자리에서 저는 공략한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 그런 부분을 위주로 사례를 들면서 좀 설명을 드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모트렉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자율주행 쪽에 좀 특화된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대기업군에 있는 어떤 계열사로부터 물량을 받아오는 회사가 아니 제외하고는 돈을 버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이평선 수렴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무중 이슈가 있었습니다. 무상증자라는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주가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한번 11.2평선 지지 받았었고요. 21.2평선 지지 받고요. 쭉 올라갔다가 주가는 그대로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가 1차 공략 포인트일 수 있었지만 주가는 추가적인 하락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점선이 1년 2평선입니다.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1년 2평선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하는 모습이었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 1년 2평선을 다시 올라탔을 때 이때부터는 저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보면 횡보기간을 좀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평선이 다시 한번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2평선 정비율 지지를 받았죠. 그러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2평선 수렴하는 자리보다는 한 40% 가까운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여기 포인트를 좀 볼까요? 이 노란선이 61 2평선인데요. 지지를 두 번 받았습니다. 자세하게 좀 안 보여서 제가 좀 그림을 확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바로 최근의 흐름입니다. 61 2평선 지지를 받았고요. 캔들이 여기 보시면 저점을 높이고 있다는 건 제가 강의를 드렸지만 신뢰도를 높인다는 뜻이고요. 신뢰도를 높인다는 건 상승을 올라갈 수 있는 신뢰도를 높인다는 뜻입니다. 오늘 장 막판에 7% 가까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들 그렇죠? 아니면 이런 자리들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얘기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큰 시세를 분출했다가 조정받았을 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쉽게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하반경직성이 가당하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보셔야 되고요. 실적도 열심히 아셔야 되고요. 시세를 단기간에 크게 분출했다가 조정은 받았습니다. 거의 역부의자로 주가가 급등했다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적을 놓고 본다면 관심권을 계속 두셔야 되는 기업인 거죠. 실적부터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실적은 353억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올해 1분기에 100억이었고요. 올해 2분기 때는 약 101억 정도 비슷하게 100억 가까이 두 번 실적을 냈고요. 상반기에만 200억 정도를 번 기업입니다. 만약에 똑같이 3분기와 4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낸다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400억 정도 실적이 예상이 되는 거고요. 단순 산소 평균적으로 계산한 거다 설명드리고 50억 정도가 더 벌었다는 건 회사가 꽤나 큰 폭으로 최소 15% 이상 성장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최근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이런 쪽에 대해서는 계속 테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재료와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요. 바로 그런 자리가 2평선 수렴하고 아니면 정배열을 지지받고 정배열을 지지면서 주가는 크게 올라갔다라는 부분들 오늘도 올라갔습니다. 7% 정도. 좋은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고요. 시세 분출했다고 끝났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동안 기간 조정을 받았을 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해당 기업이 어떤 실적을 보여줄까 아니면 기술적으로 캔들이 장기 2평선을 사양 돌파했다고 했을 때는 관심권에 두는 거죠. 제가 매번 얘기 드리지만 캔들이 20일 2평선 돌파할 때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죠. 만약 이런 공부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쉽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지 쉽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행보 구간에서도 제가 사실 매집봉 강의 때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번 매집봉 하는 모습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행보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재료 테마와 엮이면서 주가는 강하게 강하게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에 거래량도 실렸고 거래량이 줄면서 60일 2평선 지지받고 다시 한 번 상승의 흐름이 나왔다는 것까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은 소각주 시즌1 때 강의는 드렸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면서 복귀 한번 드릴 텐데요. 회사에 현금이 많다라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 현금에 현금이 많다라는 건 돈을 잘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회사 곳간에 돈이 많은 거고요. 그런 기업들이 유리한 거 왜 현금 흐름들을 많이 볼까요? 투자를 할 때 바로 첫 번째 공장 증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제조업 기준이라고 얘기를 들어보자면 전방에 고객사가 주문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이라고 한다면 캡파를 쉽게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돈 없는 기업들은 당연히 주주들한테 손을 벌려서 투자를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기업들이 아니라 이 현금들은 회사 이미 자본금 대비해서 현금서 자산이 많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유보율 그리고 유동 비율만 본다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은 공장 증설을 통해서 다른 기업들은 못하지만 1등 기업들은 미리 선제적으로 공장 투자를 해서 미리 물량을 받을 수 있고 그게 이제 전방 고객사와 커넥션과 네트워크가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우상행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첨단 시설도 같이 도입하고요. 이런 첨단 시설 도입한다는 건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들도 충분히 같이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새로운 신규 사업 진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본업 플러스 확장시킬 수 있는 신사업을 진출하면서 M&A든지 지분 투자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많아야 된다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그 뜻은 새로운 먹거리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부분들 이 부분 또한 결국에는 불안기회 이런 기업들은 기회로 삼아서 실적을 더 고속성장하고요. 이 뜻은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실적이 성장한다는 건 바로 주가가 성장한다는 뜻 같이 해석해서 연동성사 놓고 보신다면 매우 훌륭한 투자 학습이 되시지 않으셨을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많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손을 벌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전망고객사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돈이 없어요. 주주님들 돈 좀 빌려주세요. 이런 거 안 하는 기업들이 바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괜히 주가가 잘 가가다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훼손돼가지고 안 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그런 어떤 붙임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꾸준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지수가 이미 작년 고점 대비해서 많이 큰 폭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감안할 필요는 있겠지만 리바운딩이 빨리 나올 수 있는 기업들도 결국 그런 기업들이고요. 결국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부분이 여기 있네요. 경기 침체 국면에서 시장 지배력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압도적인 1위 성장 지배력을 가져간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현금 많은 기업들은 돈 잘 버는 기업들이고요. 돈 잘 버는 기업들은 주당 순위액이 높아지고요. 주당 순위 높다는 건 주가가 높아질 수 있고 실적 성장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늘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보았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한쪽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건 대우 치우친 투자고요. 주식 시장 자체가 매우 정보 기대치성이 높은 불균형 운동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좋은 투자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꼭 이런 부분을 같이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 있는 콘텐츠들은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제작해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뼈와 살이 되는 저는 자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QR커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버튼 바로 나오고요. 추가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답신으로 갈 겁니다. 거기 안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채널 추가하시면 되시고요. 샵 37715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와 참여 코드 번호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추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모트렉스 얘기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테크니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하는 가격대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조바심이 투자의 포인트를 놓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1차적으로 이런 포인트들 이런 포인트들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여나 내가 길게 본다고 했을 때 여기 1차 매수 2차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좋은 평단이 여기서 만들어졌을 것 같고요. 그 평단가 위주상에서 주가가 한번 올라갔고 지금도 다시 한번 이 평단 부분까지 내려왔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가격에서 내가 진입한다는 건 주식시장에서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단 1%라도 더 좋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부분들 또 얘기를 드리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여러 번 나눠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타기는 하지 마세요 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제가 보는 실적주들은 어떻게 보면 분할 매수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바로 이런 지지자리들을 공략한다고 했을 땐 좋은 평단을 만들었을 거고요. 사실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까지는 기다림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내가 아니면 1차 매수에서 50만 원 들어가고 2차 매수에서 100만 원 들어가고 더 좋은 평단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얘기 드린 것처럼 원하는 가격대까지 기다리자. 두 번째로는 분할 매수를 하자 라는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 얘기 좀 드렸고요. 라스트로는 명확한 손절 라인을 좀 지키자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꾸준하게 우상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재료 테마의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분할 매도도 되게 중요한 방법이고요. 혹여나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만약에 내려간다고 했을 때는 시장 자체가 지금 바닥 구간에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수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구간에서 진입한다고 한다면 손절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실정 주도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감안하셔서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례로 설명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빅솔론이라는 기업들 좀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자리 그렇죠? 입형선들이 수렴을 했고요. 단기 입형선들이 중장기 입형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골든크로스를 보여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지난주 강의였죠. 명망치형 캔들 같은 경우에 고점부관에 나오면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겠지만 실적 주들은 오히려 보면 그 밑에 부분에서 참 지지를 잘 받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굉장히 윗고리가 긴 명망치형 캔들이 나왔는데요. 여기 제가 검은색으로 중심선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수평선을 그어놨는데요. 이 가격을 지지받으면서 주가는 그대로 올라가는 흐름들을 좀 보였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실적이 좋기 때문에 하반 경기성이 강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 드리지만 실전 사례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데서 매집봉도 연출됐고요. 두 번씩이나 그리고 입형선이 발산을 하면서 주가는 크게 올라갔다라는 부분들 그렇죠? 궁극적으로 제가 얘기 드리는 극둥주는 이렇게 올라왔던 이렇게 그날 다음날 내려가 이런 변동성이 큰 주식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하던 시세를 분출했던 종목들이 지수 따라서 내려갔을 때 이런 자리들이 바로 충분히 좋은 공약 포인트라는 거죠. 그렇죠? 지수는 사실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번주 월화 좋은 흐름들을 보였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또 3, 4% 가까운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보면 이 부분들이 다시금 저희가 보면 정배열이 단기 2평선이 중기 2평선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실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140억 이었고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161억 이었요. 이 회사가 하반기에 적자만 거두지 않는다면 이 회사는 올해 이미 실적 성장을 따놓은 당상 기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보시는 제가 보는 이 실적 주들 그리고 기술적으로 좋은 기업들을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부분들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주가가 움직이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주가 주식 투자를 하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좋은 주식을 잘 사놓고 혹시 지수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상대적으로 이런 기업들은 결국에는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일 거고요. 결국 이 부분이 일자 포인트가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0일 2평선을 지지를 받았고 어느 정도의 추세는 돌려놨고요. 사실 이게 1봉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60봉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2평선들이 지금 60봉 기준으로는 단기 2평선들이 중기 2평선과 맞닿으면서 2평선 수렴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수렴하면서 발산하면서 주가가 슈팅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제가 보는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이 3분기 실적이 트리거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들도 한번 같이 모니터링 면밀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실적도 좋고 기술적으로 좋은 기업들을 잘 공략하고 너무 많은 정보를 아는 게 아니고요. 좋은 기업을 많이 알아놓는 게 매우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건 사실 노란톡에서도 수없이도 많이 얘기했던 기업이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오늘 사서 내일 급등한 종목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하는 분야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투자를 알려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편하게 이런 행보자에 사서 모아가시면 좋은 흐름들을 보일 수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는 분명히 좀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올해 상반기 실적이 161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 실적이 한 해치가 140억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고점을 찍고 내려와 있습니다. 어느 기업을 투자하려라고 했을 땐 저는 당연히 하방 경지성이 튼튼한 실적 급등 주도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또 설명을 계속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프렉스라는 기업이고요. 이때는 어떻게 보면 역별 이격을 좁히면서 2평선 수렴을 했고요. 그렇죠? 2평선 수렴을 했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오버슈팅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XR 그리고 VR 그리고 AR 기기가 메타라는 회사에서 구 페이스북인데요. 해당 기업 출시한다는 기대감은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사실 실적이 이미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재료 테마가 엮이면 실적 주소를 굉장히 크게 급상승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차근차근히 분할 매달에서도 좋으셨을 것 같고요. 실적만 놓고 본다면 보시겠습니까? 작년 영업이익이 15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218억이고요. 이미 올해 상반기 실적은 작년 한 해치의 실적보다 훨씬 큰 폭으로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제가 패턴 얘기 드렸어요. 이중 바닥 패턴이죠. 그러면서 재료 테마 엮이면 주가가 쭉 올랐고요. 1차적으로 공략한다고 했을 때는 놓쳤기 때문에 2차 공략 포인트를 잡았을 것 같고요. 오늘 7, 8%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분할 매수를 좀 하셨더라면 어느 정도 충분히 이런 하락장에서도 좋은 공략 포인트를 셀 수 있을 거라는 걸 얘기를 드리겠고요. 결국에는 실적이라는 걸 토대로 해당 분석을 통하고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 좋은 기업들을 접근하는 방법들까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숙달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신다면 좋은 투자 퍼포먼스 그리고 주가 지수가 하락하고 개별 기업 주가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업들은 리바운딩 되돌림이 빠르게 나온다는 부분들을 얘기 드리면서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창산업이라는 기업이고요. 사실 이 기업은 제가 최근 들어서 좀 알게 된 종목인데요. 보시면 작년 한해 영업비부터 실적부터 먼저 얘기 드릴게요. 작년에 3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 때 3억이었고요. 2분기 때는 25억 그래서 총 28억을 상반기에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툭툭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은 당연히 러시아 핵 버튼을 누르니 만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방사능 제거할 수 있는 효능력 원재료를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어느 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주식 투자한다는 게 좋은 의미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시면 역배월 이격을 좁히면서 한번 슈팅이 나왔었고요. 이때 거래량도 실렸습니다. 그러다가 횡보와 기간 조정을 오랫동안 거쳤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 살짝 매집봉이 나왔다라는 부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바로 이 횡보기간에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이 매집봉 역망치형 캔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2평성 수렴하고 여기에 십자캔들과 망치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캔들 정도만 아셔도 좋은 투자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평소 수렴할 때 캔들이 어떻게 나왔나요? 바닷건 횡보구간에 있을 때 망치형 캔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십자캔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좋은 흐름들을 보였다는 걸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고요. 오늘도 한 3, 4%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세가 단기간에 분출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조금 더 팁을 드려보자면 장기 평소 지지를 받을 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라는 얘기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팁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 드릴 테니까요. 노란 채널 그리고 노란 톡에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얘기 드렸던 이런 1차적인 시세들은 매직봉을 통해서 한번 거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몇 차례 투자 수익 기회를 줄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제가 여러 종목을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있는 뉴스를 보면서 그거에 대한 근거도 없고 실적도 안 받쳐주는 기업들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이런 기업들을 잘 차곡차곡 모아가면서 실적 급등 주소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얘기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사례로 설명드리는 기업들 단순히 1차적으로 끝날 사이클을 보여줄 기업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저는 계속적으로 끝까지 물어지면서 조정이 줄 때 충분히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가져갈 텐데요. 이런 실적 급등지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요. 노란 채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추가하는 버튼 나오고요. 편하게 추가 클릭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답신으로 가고요. 스마트폰에서 문자 링크 클릭하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샵 37715 문자로도 보내주시면 노란 톡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참여 링크와 참여 코드까지 같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겠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아까 서드 얘기 드렸던 11월 초 FMC까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호재 뉴스에도 좋게 시장이 좀 받아들일 수도 있는 낙관적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바라보고 달려들 때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가장 강의 마저 좀 이어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신이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네옴 시티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올랐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평선 수렴하고요. 여기서 십자 패턴이 나왔어요. 그러면 주가는 한 번 티가 올랐습니다. 근데 저는 실적주는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 번 시세를 분출했다는 건 거래량이 많아졌다는 거고 제가 거래량이 많아졌다는 건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던 뜻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실적주들은 주가가 잘 안 밀려요. 그렇죠. 행보에서 기간 조정을 또 받았고요. 여기에 매직봉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됐겠죠. 어떻게 보면 A. 시세 분출했다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를 할 수 있겠나라는 우려감은 실적주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겠고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바로 이런 매직봉을 만들면서 조금의 매직봉의 어떤 시가 또는 종가를 지지를 받거나 살짝 이탈해서 다시 올라온다고 했을 때는 다시금 주가가 슈팅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과연 유신이라는 기업이 네온시티 건설 관련 테마주였을까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작년 영업이익은 80억이었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와 2분기의 실적만 합치더라도 영업이익은 93억으로 이미 작년 한 해 실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료 테마가 너무 엮이면서 주가는 급등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주가가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최소 60일이나 120일 입형선 지지를 받을 때 공략 포인트를 받는 거고요. 바로 이번 슈팅은 60일 입형선 지지를 받으면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부분들 그렇죠? 주가가 월요일날 주가 흐름이 좋았었죠. 그렇죠? 오늘은 물론 낙폭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주들은 지지를 받으면서 많이 올라간다라는 부분들 계속 얘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도 많이 실렸고요.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좋은 투자를 한다는 건 결국 좋은 기업을 산다는 거고요. 좋은 기업을 잘 사는 거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포인트들 그래서 오늘 시세가 분출된 기업들 조정을 받는 자리에서 공략을 잘하자 오늘 내일 끝없이 올라가는 기업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둥하는 계속적으로 좋은 시세와 우상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기업들이 조정을 받을 때 공략한다고 한다면 사실 그동안 강의되었던 부분들과 굉장히 많이 일맥상통하고요. 차라리 이런 편안한 자리에서 공략을 하신다면 좋은 포인트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분할 매수 그렇죠? 그리고 실적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은 투자 성과물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텍이라는 기업이고요. 드림텍이라는 기업 또한 여기 보시면 횡보기간 동안에 매직봉이 한 번 나왔습니다. 살짝 몸통이 큰 명망치형 매직봉이 나왔고요. 결국 이평선이 골든크로스를 만들고 정배열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또 단기간에 시세가 분출됐기 때문에 조정도 컸죠. 다시 또 올랐다가 또 조정을 봤는데요. 어떤 패턴인가요? 저점을 높이는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가 마감은 잘했고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 전고점을 넘길 수 있는 힘은 결국 저는 3분기 실적에 좀 달려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 기업이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모멘텀이 실적인지에 대한 판단들을 이번 어닝 시즌에서 판단하시고 모니터링 하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별 만들면서 이격을 좁혔고요. 투염하면서 골든크로스 나오고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다시금 그렇죠. 바닷권에서 십자캔들 나왔고요. 그리고 121평선 지지를 받고 주가는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121평선 지지받는 자리들의 실적 주도를 공략하겠다는 포인트들이 매우 중요했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을 잘 찾아보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할 겁니다. 오늘도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았고요. 지수 대비해서 지수는 하락하지만 해당 회사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포인트 또한 제가 실적의 무게중심을 놓고 얘기를 또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달리는 말에 타는 것도 좋을 수는 있겠지만 변동성이 매우 매우 크기 때문에 조정받는 자리들 시세가 분출했던 종목들이 조정 나오는 자리에서 공략하자라는 얘기들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채널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버튼 나와서 클릭만 해주시면 되시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링크가 갑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해주시면 되시고요. 혹시 샵 37715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노란토구 들어올 수 있는 링크와 참여코드까지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에는 지수도 잘 봐야 되고요. 특히 지수보단 기업들 그리고 실적 기술적 위치들 열심히 보시면서 공부하시고요. 저랑 같이 공부 많이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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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